이번 시간은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입니다 시공적인 측면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알아둘 것이 콘크리트 운반과 관련돼서 쉽게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를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재료를 혼합해서 물비빔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얼마만에 사용하나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사용시간적인 측면 물 비빔해서 비비하고 나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그 사용시간은 25도씨 이상일 때 보통 온도가 높을 때는 빨리 응결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응결경화가 늦죠 그래서 25도씨 이상일 때는 1.5시간 90분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25도씨 미만일 때는 우리가 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자주 응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내구성 콘크리트라는 조건이 나올 때만 달라지면 돼요 그러면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이것이 더 짧아집니다 1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고내구성, 내구성을 높이는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이게 60분 1시간이 되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 2시간이 1.5시간 90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고내구성일 때 콘크리트일 때만 1.5시간이 되고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2번에 타설이 나옵니다 타설, 운반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타설적인 측면, 타설 타설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타설입니다 부어넣기 개념이 타설이에요 타설, 부어넣기 그래서 타설적인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하면 돼요 원칙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하면 돼요 시공계획서 그래서 이제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이어 붙기를 우리가 해서 생기는 것을 시공줄론, 시공이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행방향 이동식에서는 안 돼요 급후집 내부에서 행방향 이동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행방향 이동은 금지합니다 보통 철근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부속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다른 배선도 들어가고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수직 타설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항구행 내에서는 연속 타설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연속 타설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포인트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면 81페이지 표가 나오죠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표준이 나와요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표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허용 이 시간 간격은 콜드 조인터입니다 콜드 조인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표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25도씨 초과할 때 초과할 때는 2시간 이내에 탓을 하라는 거죠 이어붙기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25도씨 이하일 때 25도씨 이하가 됐을 때는 2.5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콜드 조인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잡아놓은 거죠 이거는 이어치기 우리가 시간 간격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조금 주의해서 봅시다 이거는 이제 물 비비고 나서 얼마만에 사용하느냐 그 개념이고요 사용시간이고 이것은 콜드 조인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간격을 우리가 준수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콜드 조인터는 그죠 한꺼번에 콩크리트 다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넓은 걸 그러면 사실 아침에 단순하게 한 시간만 콩크리트 탓을 하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콩크리트 탓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탓을 한 거하고 나중에 탓을 한 거하고 응결 시간 차이로 여기 조인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인터가 콜드 조인터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어치기 시 시간 간격을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그러면 탓을 하고 나서 타지기를 하죠 다지기 다지기는 사실상 이겁니다 다지기는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해야지 콘크리트 강도도 증가 되겠죠 그런데 밀실하게 해내야지 치마균열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치마균열을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지기는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함으로써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다지기는 1번의 원칙은 내부진동기 사용이 원칙의 원칙은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내부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진동기는 생긴 형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봉형진동기라고도 합니다 봉형진동기를 궤도칭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얇은 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진동기 사용할 수 없을 때 있죠 이때는 우리가 거푸지진동기 예외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2번이 다지기의 목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놨죠 구석구석까지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다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주의할 것은 내부진동기 사용할 때 어떤 사용방법을 쓰는 게 내부진동기 내부진동기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업, 니언, 디그, 리얼, 미음, 비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부진동기 연직으로 찔러느라 연직이 뭐다? 수직이에요 원래 연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은 연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용은 연직 수직으로 찔러느라 수직으로 찔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때 간격에 대해서 해놨죠 삽입 간격을 뒤쪽에 해놨습니다 삽입 간격은 0.5m라고 해놨죠 0.5m 50cm죠 0.5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그 개념이 한 개수당 진동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프리, 페이스드죠 표면상으로 약간 부상할 때 디그 것이 적정 시간이에요 적정 시간 우리가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가 발생해요 재료 분리로 인해서 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야 돼요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야지 콘크리트 밀실에서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멘트, 프리, 표면에 약간 부상할 때 자 그러면 과거에는 변천사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30에서 40초가 표준이었다가 5에서 15초로 갔다가 이제 시멘트, 프리, 표면상으로 약간 부상할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80년도 막 이럴 때는요 이런 거 약품 같은 거 잘 안 썼습니다 자갈은 강자갈, 강가에서 채취한 자갈 구형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깬자갈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계속 변해서 이렇게 변했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5번에 보면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콘크리트는 수직 타설이에요 행방향 이동은 금지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서 자 페이지에 83페이지 상단 6번을 보시면 재진동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그러면 응결이 겨우 형상을 갖추해서 콘크리트 엉키는 작용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했어요 그럼 응결은 초결이 있고요 초결이고 시작이 초결이고 끝나는 게 종결이에요 끝나는 게 종결인데 그러면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알아 응결을 나누면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엉키기 시작하는 콘크리트 굳기 시작하는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선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럼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마균열에 대한 조치 개념이 나오죠 치마균열에 대한 조치 치마균열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바닥판 이런 데 상면 표면에 철근 따라 균열이 생기는 것이 치마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치마균열에 대한 조치적인 측면이 1번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1번 분리 탓을 해주자는 거예요 분리 탓을 1번은 쉽게 읽으시죠 수직 부재가 있을 거고 수평 부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 부재가 기둥이나 벽과 같은 수직 부재가 있겠죠 기둥 벽과 같은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있겠죠 수평 부재 보나 슬레버가 있을 때 보나 슬레버 바닥판은 수평 부재잖아요 그러면 둘이 분리 탓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수직 부재를 먼저 탓을 하고 이걸 먼저 탓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그리고 나중에 이걸 탓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두 부재를 분리 탓을 하자는 거예요 수평 부재하고 수직 부재를 둘리 탓을 하자 그러면 콘크리트 기둥 벽을 콘크리트 먼저 탓을 해놓으면 치마가 어느 정도 안정에서 안밀히 되면 그때 수평 부재를 콘크리트 탓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치마 균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 시에 균열을 제거하라 이거죠 다짐 해주자 이거죠 진동 다짐 그래서 밀실하게 다져주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치마 균열에 대한 조치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염 4번의 이염 여기서 이염이라는 것은 시공 이염을 의미 대표적인 게 시공 이염이죠 그래서 이제 이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시공 이염 그래서 일반 증상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시공 이염은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공 이염 시공 계기에서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 이염 또는 시공 줄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공 이염 시공 줄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공 이염 시공 줄룬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는 것은 전달 그 부재를 절단 잘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래서 전단력이 작은 곳에서 하라 이거입니다 작은 곳 그럼 전단력이 작은 곳은 이거는 수평 부재일 때 수평 부재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라는 겁니다 보나 슬래버의 경우 보의 슬래버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한다 그래서 보의 중앙부 부근에서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이 작은 수평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나 슬래버 이런 게 수평 부재 있죠 그러면 전단력이 최고 작은 위치가 중앙센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둥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팔이 보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프죠 그러면 전단력 최대가 여기예요 그러면 기둥 가까이 가면 전단력이 커지는 거예요 기둥 가까이 가면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지 어 이제 이 어 이제 여기 그죠 이 중앙부에 중앙부 부분이 여기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지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이쯤이에요 그래서 보나 슬래버의 경우는 중앙부 부근에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붙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에서 보시면 부재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과 직각으로 하라 그러면 직각 압축력이 작용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죠 이어붙기 할 때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꺼내서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 그러면 여기에서 압축력이 작용하는 직각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공개 탓을 하고 다음에 여기 공개 이어붙기 하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죠 직각으로 처리해 주자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일반상에서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이나 항망공기 구조물일 때는 원래는 시공염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부덕이 이제 두게 되면 자 만조하고 간조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해놨죠 만조로부터 꽉 차는 게 만조잖아요 만조 수위가 되면 위로입니다 위로 0.6m 여기 그리고 간조가 빠졌을 때죠 간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0.6m 그러면 이 사이에 놓여지는 거 여기서 만조에서 0.6m 위로 간조에서 0.6m 아래로 있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이에서는 이염두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는 물이 찼다가 공기하고 접촉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아예 물속 이 밑에나 아니면 이 위에 이쪽에서 이염부를 두자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시공이염이 있고 연직 수직이죠 시공이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바닥털과 일체로 된 기둥이나 벽에 시공이염에 놔서 바닥판과 바닥털과 일체로 된 기둥이나 벽에 시공이염은 바닥털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에 시공이염은 바닥털과 경계 부근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줄 점이 이 점은 정확히 좀 주의해서 우리가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죠 헌치는 바닥털과 연속에서 탓을 하라 헌치는 바닥털과 연속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헌치라는 것은 이것이 헌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수직 부재고 여기가 수평 부재예요 수평 부재가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보강해주는 게 헌치의 삼각형으로 이게 헌치예요 그래서 헌치는 수직 부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털을 하고 수평 부재하고 연속에서 같이 타설을 해주자는 겁니다 기본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5번에 바닥털 시공이염 나오죠 바닥털의 시공이염은 슬레버나 자보의 경관 경관은 우리가 영어로 스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에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우리가 거리를 경관 또는 스팬이라고 칭합니다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경관 스팬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 부근에 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중앙부가 전단력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지점이죠 이거 언급이 되었었죠 다만 작은 보호가 있을 때 이건 오해 때문에 있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다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큰 보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는 큰 보예요 큰 보예요 이건 큰 보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작은 보 작은 보는 이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하는 게 작은 보예요 이게 작은 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작은 보호가 있을 때는 센터에서 하게 되면 큰 보와 작은 보호의 접속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럼 접속 지점이 접합점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피해서 이어주자는 겁니다 작은 보호 폭의 두 배 떨어진 거 그러면 이 작은 보호 폭의 옆으로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그럼 여기 내지 여기에서 하라는 겁니다 두 배 떨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이염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아치의 시공 이염 개념이 나오죠 아치 아치의 시공 이염은 사실 아치는 기본이 이거였죠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아치는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아치 축으로 압축력으로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의 직각이죠 그럼 이게 축이잖아요 축의 직각이 직각 직각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의 직각으로 처리해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그 일반 사항에서 기억을 보시면 돼요 시공 이염은 대신 전달이 작용이 있을지 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어떻게 직각 그러면 보통 아치는 축으로 압축력 힘이 작용되었을 때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게 아치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에 직각 방향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직각 방향 그 정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직각만 딱 체크하면 돼 직각 또 아치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직각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신축기염이 나오죠 7번에 신축기염 자 신축기염은 신축줄론이죠 신축줄론 신축기염이 신축줄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기염은 잘 모르면 사람의 간절을 기억하십니다 이 간절 이걸 항상 기억하잖아요 간절 간절은 뼈하고 재료가 다르잖아요 신축기염은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런 걸 지을 때 분명히 접합부나 이런 부분은 무엇이 된다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연속 길게 가면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중앙에 자 여러분 저런 게 신축기염이에요 교량 같은 데는 보면 상판이 연속해서 계속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본 중앙에 쇠로 띄워놨죠 금속으로 돼 있죠 그런 것도 신축기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축기염은 명심하십시오 신축줄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기억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 신축기염 그래서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에 구속이 되면 안 돼요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되죠 강력 뛰어나게 일체로 되면 안 돼요 신축기염은 구속되지 않는 구조에 구속이 되면 강하게 콘크리트 타설에 구속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구조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8번에 균열 유발 위험에 대해서죠 균열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 유발 위험을 설치할 경우는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물 위치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유발시키는 위험을 했을 때 균열을 한쪽으로 유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그 위치를 정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공적인 측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비빔을 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25도씨 이상일 때는 1.5시간 그리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이었다 그런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것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시간 간격을 제한했죠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제한을 둔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25도씨 초과할 때는 2시간 25도씨 이할 때는 2.5시간이었습니다 그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공이염을 할 때 콘크리트를 우리가 타설할 때 어떻게 한다? 시공계획서에 의해서 타설을 했다 그러면 오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다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기 바로 시공이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이염은 수평부제일 때 보나 슬래버 같은 경우는 수평부제는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전단력이 작은 위치가 기둥이나 경관의 서판의 중앙부가 된다겠죠 거기가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래서 84페이지 현재 시험을 다뤘던 것이 5번에서 다뤘던 거예요 5번에서 5번 가지고 실제 시험을 낸 거예요 5회 때도 냈고요 앞전 시험에도 5번 가지고 냈어요 5번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치 시공이염 있죠 아치 시공이면 아치축의 직각 방향으로 두시면 된다겠습니다 특히 신축이염은 조금 주의할 것이 이거라겠죠 신축이염은 양쪽 구조물에 우리가 부제가 구속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자 신축이염 모르면 간절이다 간절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간절 그 파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 내용에서 정확히 뽑았죠 제가 제시해 준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시험도 별바 없어요 다른 건 막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말고 제가 정확히 뽑아준 지문 있죠 그거 위주로 잘 보시면 올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85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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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